바이썬 프로젝트에서 컨피규레이션 관리를 할 때요, 자손, 여물이나 데이터 클래스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바탕으로 실행 코드를 작성할 때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난감하냐면요, 컨피그에는 문자열로 저장했는데 코드상으로는 임포트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딥러닝 실험 구성을 하는데 이 실험에 필요한 클래스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요, 토치점 옵틈에 속해 있어서 이걸 쓰려면 fromTouch.옵틈, 임포트 아담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손에 있던 문자열로는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걸 간결하게 그리고 고수같이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getattr입니다. 이 getattr은요, 객체가 가진 인스턴스 변수, 다른 말로 어트리프트를요, 문자열로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 getattr 함수 사용 방식은요, 제일 기본기는 getattr의 첫번째 입력으로 객체, 두번째 입력으로 어트리프트 이름 문자열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번째 입력에 두번째 입력 변수 이름이 없으면, 즉 여기서는 obj.att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안나게 하려면요, 세번째 입력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getattr의 객체, 변수 이름, 그리고 세번째 입력으로 기본값,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세번째 입력으로 줘서요, 두번째 입력 문자열의 이름인 어트리프트가 없으면 이 함수 값으로 세번째 입력, 이 세번째 입력을 기본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시, 도치.optim에서 아담을 가져올 때 있죠? 그런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아담을 문자열로 가져왔으면, 이때 getattr을 쓰면요, 자손에서 가져온 문자열로 이 아담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optimName이 아담 문자열이면, optim 클래스는 getattr의 도치.optim, optimName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getattr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처음에 원했던 거 뭐였죠? 객체에 속한 어트리뷰트, 이 어트리뷰트를 문자열로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getattr이 없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foptimName 넣는 아담, OO, 토치.optim.ada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줄이 다 달아야 되고, 그러면 코드가 너무 초보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getattr을 활용해서 코드를 짜면은요,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getattr로 어떤 어트리뷰트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요, 이 getattr을 활용하면 확실히 진짜 건방져 보이죠? 사실 이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닌 함수 활용으로도 좀 꺼들어 꺼리면서 고수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